아 근데 왜 무서워요? 범으로 질문이 무서워가지고 어우 야 한 남자 OST를 들어보니까 아 그 얘기 안 나.. 그 얘기는 왜 안 나오나? 공부 잘하는 스타 법 없이도 살 거 같은 스타 법 없이 살 수 있으면 안 돼요 아 재밌겠네요? 저 사실 지금 드라마 촬영 밤새 찍고 오는 길이라서 맹한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또 매력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 성격이 좀 솔직한 편이라서 그런 점을 또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음.. 아휴.. 쑥스럽네 한 번 다시 해볼까요? 어허스 씨가 얼핏으로 가시죠? 어허가 안 보여요? 아허가 너 왜 이러지 갑자기? 한 번 다시 해볼까요? 한 번 다시 해볼까요? 아 제가 또 안 건드리지 않나요? 한 번에 일어나는데 제가 어허가 있었어요 어허가 있었어요 어허가 있었어요 어허가 있었어요 어허가 있었어요 어허가 있었어요 憩의 후 제가 귀가 너무 빨개졌어 중 하나쾌Seen